5 그래요 그 곡을 하고 시청자를 다섯 명 밑으로 줄인 다음에 방종을 하죠 좋은 생각이야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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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6 9 10 10 11 10 10 10 11 11 12 13 13 15 15 15 15 16 17 18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이건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아 막판에 오른손 하나 실수해가지고 아 이런 날 없는데